펜플럭 조우상씨 다음에는 펜플럭 조우상씨 이분은 편탁금 단장이시고 작게 감상한 대기신명이라데 어마어마 스프리카 배우님 펜플럭 조우상씨 보셔서 멋진 합성으로 걸으러 갈게요 금방서로 모실게요 펜플럭 조우상씨의 라보호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멘콜이요 멘콜 멘콜 멘지 수준만 하시네요 멘콜은 싸우니까요 외국어 소개 바보현 스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